아니 나 방송 끄고 게임했는데 이 게임을 못 이기겠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이기겠어 아니 OP.GG가 인정한 에이스인데 다 저버림 탑이 에이스면 지나봐 이 게임은 요 GG피셜 티문 상위 96%라고? 권위있는 사이트? 그렇네 AP 이노빙션 적을까? 아 이씨 사람 뭐야 논절래 쳐볼까? 장규님은 팀은 좋음으로 나올걸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생컨은 아니 장규님 장규님 이거 라인전 비율 이거 개웃기네 나 이거 빨간색 빨간색 1스틱 처음 봐 하하 와 진짜 야 플렉시 아니 얘들 미친거 아니야? 야 그냥 내 쪽에 와봐줘 와 진짜 킹 다 찍어줘도 모르냐? 아니 내가 얼마전부터 킹 찍은거야? 지원 요청 1,2,3,4,5 이거 다섯개 찍어도 안와 늦었어 늦었어 이미 너무 기울었어 아니 이거 우리 팀 정글들이 어? 상대 방클이라고 내 라인을 안와 아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! 아니 우리 팀 정글들은 왜 다 피의식이 있는거이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방팔 의식을 하지? 아니 이게 차라리 날 몰라 아니 아이디 바꿔버릴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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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하하하하 하하 나한테 다 왔다 제발 바로 좀 좀 쳐 제발 아 진짜 다 잡아줘 제발 야 장론데 이거 지면 진짜 안 돼 어허허헣 질벌이신 게시발롱이 되어 뻔을 받는데 상대가 다행히 호삽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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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지러운데, 이거 뭐냐? 그거 9분인데요? 어, 이거 뭐야? 이 사람 오늘 각종 시나리오로 치기 챌린지 하시나요? 일단 한번 드러나보죠, 이번 판은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? 어디가? 그렇지, 좀 말 좀 들어! 우와 오마이갓 아, 시이트 와, 진짜 묻힌 판단이네? 아름이 달렸습니다 유미 나타! 어 씨! 뭐야! 뭐야 발은 없어졌어 메세지도 안 써 아니 너무 빨리먹으면 안되나? 넌 자꾸 어디가 렉사이야 아니 근데 내 뒤에 있다가 요거 걸면 그냥 뭐야 얘 궁 썼어 개바 유미야 나한테 사야지 아 쩜여 맨 Oftentimes 음 앙 다시 우 오늘 앙 그 Kathryn 여러분 교인이 5. 아우 여러분 다름이 안 나섰어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냐 진짜 아니 뭘 바텀 탓을 낼 엑사이야 너 잘못이 선생님 저는 D4 가고 있어요 우리 깜부네요 가야 돼 이렇게 아니 이거 치면 스틸 당할 것 같은데 몰라 치다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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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이 가서 또 죽어주려고 야 스틸 절대 당하면 안 돼 아 이거 뺏겼어 벌써 뺏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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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네 의사만 살려봐 일단 아니 이런 공격적인 의사를 뭐하냐 아직 안 끝났어 드럽게 컸네 진짜 위사 살려줘 선생님 이따 풍톡 플러 화면이었어 높은 산지풍 볼점마 칸다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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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뭐 시오... 몇 원 패하는지 보자 그래. 한번 보자. 이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.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사카님 플레만 와보세요? 개패드린 플레카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유튜브에 미쳐서 없지 연패하는 거 많았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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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지럽네 진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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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서른 셋에 티어팩 밖이어서 얼마 전에 디아골로 깔았어요 이번 판까지 치면 식단버거 패티 선생님 턱 찢어져요 조용 조용! 이제 신체나와도 이걸로 랭크 돌릴 수 있게 모여 이제 시즌 만에 다이아 승격전하는 애들 구제 컨텐츠 하나야 내 코가 석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처리할까요? 와 끝났어 끝났어 9분 균열 끝 야 리시 무리하지 무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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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 아아아아아아 한 달 뒤 파카안 사령 마스터 간다 야아 화장실 가서 찬물로 세수 등 하더니만 점수 차렷 파..파 말고 다이아사가 균열 뽑는다고 너가 바뀐 날 카카카카 야 너 왜 죽어 안 뺐어? 이런 점이 제석을 자격하 예전엔 아니 아니 야 리시에 어떻게 좋은 거야? 진짜 좀 궁금하네? 예? 이거 다 사도돼요 아니요 다이아사는 살 수 없으니 이 대석이 참이 이럴이야 해도 다이아사는 안 갈 수 있겠지 죽일까요 플래티넘 재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얘들아 아 에코가 발 한 번 풀어주니까 아주 적은 그렇지 어 그렇지 아 내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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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 레드를 먹어야겠는걸? 용이 꼬리보다 뜻을 알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 소린 올리는 건 뭐라? 뭐라 야 야 너는 왜 빼? 왜? 자 좀 끝내자 왜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야 굳이 미드를 달리면 되는데 어 어 아 끝났다 끝났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 하칼 자겟방제 로프 반동 가자아 아 어 치키차 그 시절 얘기 들어보 이 다사에서는 체리 자동 재생 불음이 안 나오네 절벽에서 떨어진 호랑이 새끼는 결국 울라온다 좋은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지금! 프로들도 파커스 리엘 보고 편다던데 보여주시죠 어어? 너 포션을 그렇게 빨리 먹어? 여기 포션 빨리 먹으면 지는건디 가버렷! 완벽한 연기였죠? 그 다음 아 붐까진 아닌가 아직? 쉬는 친구는 조금만 들어가도 라인이더니 펑 그라치 굿맨 아 누누 너무 좋아 쉬프네 2차 타고 파괴? 오 3차 가자 가자 나이스 너 노플이잖아 이 귀여운 녀석아 어어 고치를 조심해요 내가 맞을게 어 내가 맞으면 돼 뭐야 에이스야 렐은 항상 꺼냈어요 어? 어우 조연아 탑 쪽에서 뭔가 거대한 한타가 일어날 것 같은데? 개 에반데 아니 큐가 끊겨버림 조연아 어 passages을命 조연아 조연아 엌 하카님 요즘 네가 가셨네요 어허 잠깐만 게임 이상해지는데? 아니 무슨 전투가 30초 단위로 일어나냐? 근데 또 이런거 좋아하긴 하거든? 그렇지 이거거든 크랭크 노플이지 뭐야? 크랭크 노플 와 이씨 헬퍼야? 야 일로 붙어야되는데 가버렷 더해 더해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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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좁은 코스 아 까비 아니 근데 얘라면은 들어갔을 것 같아 이게 운전이 보통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누누 눈덩이 집사 자격증 고유 중임 진짜로 아니 게임 템포가 너무 빨라서 이런 버프 먹을 시간도 없음 아니 잠깐만 난 너만 봐 이 자식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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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니 아 재밌었다 아니 여기가 오히려 더 재밌는데? 아 누누 진짜 운전 미쳤더라 아 내가 본 최고의 누누였음 진짜 아아 아아 얘 얼마나 베스트야 아니 너 배우였구나 그냥 게임 인게임에서 할 일 다 하다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아 이거야 어? 지금 시작는데 자기야 기원 또 시시 대